루루, 들어가세요. 우와... 얘들 천국이네. 루루, 들어가세요. 루루, 잠깐만. 디디, 어디 가?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디디, 인사 한 번 했는데... 인사 한 번 했는데... 음... 나를 이렇게 해. 루루, 어휴... 디디야... 자... 디디, 잘랐어. 츄르를 놓쳐야 되는데... 그랬어? 응? 싫어할걸? 그렇지. 병원하고 완전히 틀리네. 어, 그렇지. 역시... 와우! 야, 병원했으면 몇 번 두드러 맞고 물고 했을텐데... 네.